여러분 꿀아 꿀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프로젝트는 니어제단에서 전폭 지원을 받은 M2E 프로젝트 트레이서입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꿀꼬리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프로젝트 소개를 해볼게요 트레이서는 현존하는 많은 무브톤 제품들의 현지성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웹3 원리스 앱입니다 다양한 소셜 기능과 게임 요소도 즐길 수 있으며 NFT화된 신발을 장착하여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트레이서는 웹 3.0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앱 형태입니다 트레이서 앱에서는 신발 부속 NFT 파츠를 조합하여 디자인을 커스텀할 수 있으며 신발 파츠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발끈, 몸체, 밑창, 기어들로 존재하며 게임에 영향이 가는 스탯을 결정합니다 또한 레어리티도 존재하며 커먼, 언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도 이루어져 있으며 레어리티 또한 스탯의 최소값,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신발 파츠는 업그레이드 또한 가능하며 4종류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TRC를 소모하며 하나의 신발 NFT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신발 NFT에서는 속도 범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달리는 속도에 따라 채굴 효율이 다릅니다 TRC를 획득하는 데에 있어 제일 필요한 스파크가 있습니다 신발 1개당 최대 10 스파크를 담을 수 있으며 유저 이동으로 스파크를 소모하며 TRC와 LP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1개의 스파크가 소모되고 10 스파크가 될 때까지 2.5 스파크가 매 6시간마다 보충됩니다 또한 내구도가 100이 아닐 경우 신발 분해는 불가능합니다 신발의 파츠에 대응하도록 악세사리도 존재하며 EL, MR 총 4가지로 존재합니다 악세사리는 스탯 증가율이 높은 만큼 레벨 앱에 대한 파괴 확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신발 부품, 신발 본체, 악세사리 판매, 구입이 가능하며 신발을 팔기 위한 내구도 수치는 100으로 만들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매직 스프레이는 신발 파츠의 스탯을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소모품입니다 매직 스프레이는 럭키박스 안에서 찾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스의 추후 정식 출시대 앱에서 사용할 NFT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홀더가 아닌 대상분들도 플레이가 가능하며 티어 시스템, 메타버스, 토크노믹스, 거버넌스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트레이스는 리어체인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M2E 프로젝트입니다 저 또한 슈퍼워크, 스니커즈를 보며 트레이스가 기대가 되며 마무리로 프로젝트에서 지원해주신 테스터 5장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댓글 참조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뺨이!